충청남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술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5일 충남도청 특별전시실에서 저출산 극복 미술대회 시상식 및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가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시상식, 축사, 테이프 커팅식, 작품 전시회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29일까지 5일간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충청남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미술대회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